첫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 할 모양입니다.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당겨! 이번 게임은 우리는 깜부잖아. 그동안 즐거웠다.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 다섯번째 게임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섯번째 게임은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너가면 통과입니다. 마지막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nam의 새로운 이는 도움이 되 greeting 뭔지 알게 내가 보는 지 알게 쫄깃쫄 휠고 이보 결과가 천연이 대단하게 감사합니다.